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오늘 테슬라는 207.88을 기록했고요. 오늘 5.26%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의 테슬라의 변동성을 살펴보면 현재 3.58%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 한 달 동안의 변동성은 마이너스 17.74%의 변동성을 그리고 202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16.36%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베스팅 닷컴에서는 오늘 물가 상승이 냉각되는 수치가 발표되면서 S&P 지수가 급등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이 냉각되고 있다는 추가 징후로 인해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와 국제금리가 하락하면서 상승세를 보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화요일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를 발표했는데 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상품 가격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이고 이는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의 선행 지표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는 0.2% 상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었지만 7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0.1%가 상승하며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0.2%의 상승에 비해 낮은 상승률을 보여주는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이 말은 물가 상승이 냉각되고 있다는 사인을 보내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예상보다 차분한 PPI 보고서로 인해 단기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환영할 만한 소식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9월로 예정되어 있는 연준의 금리 발표는 현재 50BP 인하의 예상이 예상되며 53%의 확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점점 더 예상치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에 50%였던 예상이 현재 53%로 오르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연준의 금리 인하가 빅스텝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간으로 9월 19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같이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자,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인터뷰를 전부 다 듣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지만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는 동시 통역을 하면서 같이 들어봤고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2시간 동안 이어졌던 이야기는 주로 미국의 국경 문제와 이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는 불법 이민자 문제 또 이런 불법 이민자를 잡지 않는 경찰의 정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미국의 범죄율 증가를 지적하면서 바이든 정부가 4년 동안 얼마나 잘못된 정책을 실시했는지 트럼프는 지적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외교 문제로 인한 전쟁의 확산과 미국이 중재력을 이루면서 생기고 있는 핵무기의 위협 그리고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유전의 개발이 다시 필요하다라는 트럼프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당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2시간 동안 이야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에게 유리한 이야기인 전기차의 세금 공제 소식이나 또는 로봇 택시의 허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을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생각하는 다른 면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고 너무나도 다른 입장 차이 때문에 전기차 관련 정책들이 과연 좁혀질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로 일론 머스크는 지구가 온실가스로 인해서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 글로벌 워밍 위기와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트럼프에게 제안하고 있었지만 트럼프는 글로벌 워밍보다는 뉴클리어 워밍이 더 위협적이라며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 글로벌 워밍의 주제를 빠르게 피해나갔고요. 정말 노련한 대화법으로 불리한 상황을 피해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 둘이 과연 정치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도 품게 하지만 그 이외에는 많은 부분에서 공통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며 앞으로 그 간극은 천천히 메꾸어 나가야만 할 듯합니다. 자 하지만 해외 언론뿐만 아니라 국내 언론에서도 이 둘의 만남에 대해서 많은 비평의 기사가 나왔고요.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서 40분이나 지연된 것을 문제 삼기도 했고 또 전기차를 만드는 머스크 앞에서 기후 위기를 부정했다며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기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 누구보다도 트럼프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 같으며 언론들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번 토론을 본 조회수는 약 10억 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번 인터뷰 이벤트로 인해서 X가 본격적인 미디어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으며 트럼프와의 인터뷰 이후 X는 뉴스 앱 1위로 등극하면서 많은 나라에서 최고의 뉴스 앱으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X가 이렇게 부상한다는 뜻은 이전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언론의 영향력은 반대로 하락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게 된다면 CNN과 CNBC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해가 갈수록 급격하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실제 전문가와 실제 현장의 사람들이 제공하는 시민이 직접 만드는 뉴스가 진짜 저널리즘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방법이야말로 기존 미디어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언론의 편견이 적은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뿐만 아니라 현 부통령이자 대통령 후보인 카밀라 해리스를 X에서 인터뷰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트럼프처럼 일론과 인터뷰를 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트럼프는 미국의 안전한 국경을 만들어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또 세금을 낮게 내리며 전쟁을 종료시키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강력한 정부의 규제를 타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정부의 지출을 통제해서 천문학적인 미국 정부의 빚을 신경 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너무나도 정상적이고 또 상식적인 말들이라서 이 말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그래서 트럼프에 반대하고 있는 부통령 카밀라가 일론과 꼭 인터뷰를 한번 은행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카밀라 해리스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면 2014년 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중국 럭셔리 차량 판매에서 테슬라가 1위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2위는 럭셔리 차의 대표로 불리고 있는 벤츠가 2위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벤츠는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 이후 큰 문제를 겪고 있고 화재가 난 EQE 벤츠 차량에서는 중국의 파라시스 배터리가 장착되어 화재의 원인이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라시스 배터리는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2021년 중국에서 3만여 대가 리콜된 바가 있는데요. 고온서 잦은 급속 충전을 할 경우에 화재에 우려가 있는 배터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럭셔리 자동차의 대명사인 벤츠가 어떻게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배터리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벤츠를 현재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그 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베이징 자동차가 2019년부터 다임라의 지분을 9.98%를 보유하고 있고 베이징 자동차는 다임라의 지분을 기존 5%에서 10% 수준으로 늘려 벤츠의 1대 주주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또 2위는 누구인가 그것도 궁금한데요. 2대 주주는 중국의 지리 자동차의 리수프 회장이 소유한 투자회사로 TPIL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현재 9.69%의 벤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벤츠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현재 벤츠의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국 기업들이 경영권을 확보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1대 주주와 2대 주주를 합치게 된다면 벤츠의 지분 중 약 19.67%가 중국의 소유가 된 것을 알 수 있고요. 벤츠의 사업 결정 과정에 중국이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왜 벤츠가 중국에서 리콜했던 배터리를 럭셔리 자동차에 사용했는지 여기서도 어쩌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벤츠 화재로 인해서 불안해 못하겠다라는 전기차 오너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많은 자동차 브랜드가 전기차를 세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우디와 BMW도 2천만원 이상 전기차를 대폭 할인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기차 포비아 현상을 바로 이 가격 할인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전기차에 대한 여론이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20%는 커녕 50% 전기차 할인 정도 해야 된다고 말하는 언론들도 등장하고 있고요. 또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진다면 아무래도 국내에서 전기차를 보급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 같고 전기차와 화재를 동일시키고 있는 언론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그 인식이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만 같습니다. 현재 테슬라도 국내에서 전기차 할인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본다면 차량은 현재 주문하면 2주에서 3주 안에 받을 수 있다고 해 특별한 할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모델3 뿐만 아니라 모델Y 역시 비슷한 예상 인도 시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도 화재가 나고 또 얼마나 화재가 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테슬라에서 발표한 자료를 한번 보게 된다면 미국에 있는 차량이 1800만 마일당 한 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할 때 테슬라는 1억 3천만 마일당 한 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고 이 말을 해석해 본다면 미국에 있는 일반적인 차량보다 테슬라가 화재가 날 확률이 7배나 적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심지어 테슬라의 데이터가 아닌 정부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미국의 가솔링 차량은 전기차보다 화재 발생률이 최대 100배 더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토 인슈런스 이지에서 발표한 차량별 화재 건수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본다면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한 차종은 내연기관 차량인 것을 알 수 있고 하이브리드와 내연차 그리고 전기차 중에 압도적인 화재 건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에도 휘발유가 들어가고 내연차에도 휘발유가 들어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화재 건수는 무려 21만 5천 건수의 화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에 반해서 전기차는 고작 52대의 화재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연차의 화재가 전체 화재 건수에서 15%나 차지하고 있을 때 0.02%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통계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화재 못지않게 내연차 화재에도 많은 관심과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언론과 여론들은 0.02%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의 화재에만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52건의 화재도 있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전기차만이 화재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화재 발생을 위한 리튬이온 배터리 규제를 검토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연방 및 주의원들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리튬이온 배터리를 규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벤츠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전기차 화재 안전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한국 정부도 전기차 배터리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도 전기 모빌리티 제품의 화재 안전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합니다. 미국 연방의원들은 전기 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전기 모빌리티 디바이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두 개의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해 통과된다면 테슬라에게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전기차에 대한 규제가 많아지고 또 화재의 주범으로써 언론이 몰아가고 있을 때 과연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건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정치적인 동맹을 선언한 이상 이런 규제들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